서울시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4,800명에게 무료로 정보화 교육을 제공합니다. 시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4,8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9개월 동안 교육이 이뤄집니다.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과 동일 거주지 내 직계가족도 수강을 허용합니다. 교육은 취업과 사회 진출에 유용한 정보화 자격증 과정, 키오스크, 모바일 과정 등으로 구성됩니다.